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 긴긴 2년간의 코로나 시국이 좀 안정되는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저도 대면에서 직접 이렇게 하게 되는 날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네요. 오늘부터 6개월 정도 지공화상의 부리송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법회를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좋은 법회 법문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예요. 자신의 마음 자세. 그러니까 무엇이 공부를 시켜주느냐. 무엇이 나를 깨어나게 하느냐. 무엇이 나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느냐.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듯이 스승의 법문, 법문을 듣고 여기 내가 격발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돈발하는 그런 인연도 물론 중요하죠. 이것이 항상 안에서 이렇게 달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안에서 스스로 쪼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절 인연이 갖춰져야만 그러니까 이게 병아리가 알을 뚫고 스승의 한 번 바깥에서 엄마 닭이 한 번 쪼주는 거에 힘을 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온전히 이것은 자신의 힘이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말씀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첫째 내가 분명히 내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잖아요.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잖아요. 내 괴로움의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느냐. 이 세상에 이렇게 온갖 볼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나를 이렇게 확 사로잡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돈 버는 것도 재밌고요. 자식 키우는 것도 재밌고요.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재밌고 온갖 재미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막 육군을 잡아 끄는 일들 뭔가 화려한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우리는 육군 경계에 경계에 끄달려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한하단 말이죠. 언젠가는 끝나는 거단 말이죠.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즐거운 것도 지금 잠깐 즐겁지만 그 언젠가는 끝납니다. 젊음도 반드시 늙음으로 돌아가죠. 건강도 질병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이라는, 살아있음이라는 것도 죽음으로 돌아가죠. 재행무상이라서 반드시 생자필멸 태어났다 여기는 모든 것들은 멸하게 돼있단 말이죠. 이 재미난 일들 이 세상에 실제같이 느껴지는 이 재미난 일들 그걸 쫓아가는 삶도 나름 재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세상 돈도 벌고 자식 키우고 회사 일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그건 다 한단 말이죠. 재밌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하더라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마음에서만은 내 인생의 그래도 현실이 이렇게 재미는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괴로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체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중체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뿐이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머지는 오고 가는 거고 왔다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상황, 조건, 여건도 문을 조여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인문학 소양 교육하면서 지식을 좀 취득해서 재미삼아 듣는 그런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게 재미있게 법회도 오고 법당도 오고 도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다 좋단 말이죠.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내가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간절한 발심 그게 딱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과 그거 없이 그냥 절에 다니니까 재미있고 도반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그러니까 온다.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공부는 자신의 마음가짐 발심 이걸 그래서 마음공부라고 해요. 마음공부라서 마음가짐이 어떠냐 이게 이제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법을 하다보면 맨날 직진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방편의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시답자는 농담도 하고 여러분들 졸만 하면 뭐 별 희한한 얘기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내가 정신을 딱 차려서 들으면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 중요하지 않은 얘기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자신의 자신을 대면하게 될지 몰라요. 또 본문 듣다가 열심히 정신 차리고 본문 듣다가 그냥 끝나고 집에 가다가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다가 언제 자기를 확인한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겉으로는 드러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인사스님 볼심 도무원 스님께서 항상 우리 일제시대 때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셨던 용성 스님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데 용성 스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수행자들이 수행자인 척 하면서 티 내면서 나는 구도자야 하는 어떤 수행자라는 상 내지 말고 수행은 자기 혼자 비밀스럽게 하는 거다. 미묘 엄밀하게 해야 한다. 자기 마음에서 공부하는 거지 겉으로 수행한다는 티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경계가 확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티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를 했느니 안 했느니 막 티 낼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마음만 앞서서 항상 욕심이 앞서면 이 공부는 잘못 갑니다. 누가 그래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나 주식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집착이 없는 사람은 그럭저럭 큰 손해 없이 하는데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망할 길로 간다더라고요. 무슨 요즘에 난리 났다고 하는 코인이나 이런 것도 실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누가 대박이 났다 하니까 과도한 욕심으로 과도하게 막 끌어가지고 하니까 잘못되잖아요. 이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욕심으로 내가 간절한 발심은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발심을 여러분 저 선빵 다니는 스님들께서 30년 50년 공부하는데도 이 자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님 도대체 왜 저는 안됩니까? 왜 저는 내 마음자리를 확인을 못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되죠?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세요. 공부 얼마 하셨어요? 1년 6개월 아니면 길어야 2년 많이 한 사람은 3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1,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깨달아진다고 허탈이 할 필요 없습니다. 30년 하신 선빵 다니는 스님들도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옛날 선사스님들도 제자들이 공부하러 오면 기다려줬어요.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끈기 있게 그냥 저도 마음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정말 약간 어거저로라도 들급해서라도 어떻게든 한 번 그냥 이거 한 번 감오게 하는 거는 사실은 쉬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좀 더디더라도 좀 늦는 것 같더라도 끈질기게 버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버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1년 만에 이 소식을 알았다 하는 사람이나 3년 5년 10년 만에 알았다 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은 낼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중도예요. 간절한 발심은 있어야 되지만 과도한 욕심은 가질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버티고 맞부딪혀서 정말 답답해 답답한 그 심정 그게 이제 화두가 들려있는 그런 심정이에요. 오도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을 못 보내겠어가지고 그 한두 달 그런 시간 보내고 나서 답답해 죽겠다고 해서 너무 쉬운 거 막 찾아가고 그 저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에 그런 거 많거든요. 온갖 명상단체들 3일 안에 깨닫게 해주겠다. 6시간 만에 깨닫게 해주겠다. 일주일 안에 깨닫게 해주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을 그냥 여윳돈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과도하게 하면 망하듯이 이 공부도 관찬가지입니다. 중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좀 쉽게 가겠다 빨리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버티고서 정말 내가 고군분토하면서 정말 그 어찌할 바 없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은산 철벽에 갇힌 것 같은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 것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시간과 딱 맞부딪혀 있는 시간을 즐거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모르겠는 시간 그거 1년, 2년, 3년 그거를 못 버티면 안됩니다. 그래서 매화가 꽃이 피어나려면 한겨울에 한겨울을 겪고 나야 봄에 매화가 피잖아요. 그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선방에서 공부하는 분들처럼 앉아가지마 좌선 10년 동안 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좌선을 하라고 합니까? 연보를 하라고 합니까? 독경을 하라고 합니까? 뭐 갈고 닦으라고 합니까? 그냥 마음만 너무나 지당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자기의 괴로움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내 괴로움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시켜서 할 겁니까? 누가 시킨다고 하는 공부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의 발심으로 내 문제니까 내가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뚫어내야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1년 전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 자꾸 한 1년을 해도 안 돼요. 어쩌고 이런 아는데 또 그분들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하는 분들 보면 옆에 도반은 이거 알아두겠다고 하면 그렇게 질투가 나나봐요. 그게 그렇게 속상한가봐요. 그게 분심이라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면 분심이에요. 대분심. 분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걸 안다고 하는데 남은 모르지 하고 분심을 일으키는 건 좋은데 거기서 내가 딱 버텨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대분심 또 대신심 또 대신심 굳게 믿는 마음 분명히 내가 하면 된다. 굳게 믿는 마음 대신심 또 대발심 크게 내가 마음을 내서 반드시 이 공부는 내가 하고 말겠다 한 발심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딱 굳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한 명도 외애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100%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서울대 갈 만큼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불가능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운동 신경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세상 일은 인연이 자기하고 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죽도록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 좀 많이 될 확률은 높아지지만 이게 타고난 게 있어요. 타고난 게 하다못해 부자되는 것도 타고난 게 있잖아요. 자기 복이 있잖아요. 죽도록 부자되고 싶어도 노력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부자가 건강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맘먹는다고 안 돼요. 세상 일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되는 줄 알고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음인데 세상 일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돼도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 나는 것 가슴 뛰는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한다 한다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 없이 세상 일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부는 이 공부는 타고난 게 100% 다 타고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세상 일은 타고난 사람 안 타고난 사람이 일마다 달라요. 내가 여기 좀 타고났나 안 타고났나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이 딱 하나 이 출세간의 마음공부 이것만은 100% 완벽하게 똑같다. 평등하게 똑같이 갖추어져 있다. 원망구족하다. 종정스님과 우리가 똑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가 똑같다.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았다고 도인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제자와 스승 놀이를 즐겨하는 그런 스승은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삿댄 스승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 이거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100% 완전히 다 갖추고 쓰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오히려 허탈하죠. 내가 깨닫겠다 하고 아상, 애고가 영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공부하던 사람은 이 공부가 자신을 절망시켜요. 왜? 애고를 무너뜨리게 만드니까 애고가 절망해요. 이게 그런 공부거든요. 그러나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사라질 때 아상이 탑화될 때 그때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기는 언제나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이걸 써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림살이라고 불러요. 살림살이 마음 살림살이 이러잖아요. 살림살이를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즉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밥솥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숟가락이 있어야 살림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의식주를 하고 살잖아요. 내가 살려면 살림살이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도구를 살림살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살림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1층에 도착해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타고 올라와서 걸어와서 앉으셨단 말이에요. 뭐 가지고 했어요.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뭐 가지고 들어요?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자기 마음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 듣고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픈 밥 먹고 싸고 졸리면 자고 이게 자기 삶의 살림살이가 본래 갖추고 있고 그걸 지금까지 100% 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하게 갓난아내기 응애응애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타고난 살림살이 가지고 응애응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던 거를 늘 갖추고 있는가 늘 쓰고 있는가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본래 있던 거를 확인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애기애기 이거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늘 쓰던 건데 신기한 게 전혀 아닌데 하고 오히려 실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믿을만해요. 아 저 사람 본 게 맞는 것 같구나. 그런데 막 그냥 자기 깨달았다 하면서 막 그냥 환희심이 막 나고 이러면 일단 일단 좀 알겠으니까 시간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보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시는데 본인의 발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심을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할 일 다 하고 일단 등록을 해놨으니까 시간 되면 가서 듣고 시간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1번이라면 일단 이게 1번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고 안 오고를 제가 여러분이 여기 등록 다 했는데 안 오면 뭐가 상관 있어요. 제 입장에서 오고는 안 오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에어컨 값 좀 돌려가겠네. 안 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고 안 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이 공부가 중요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중요한 사람은 옛날에 스승 찾아서 어떻게 갔어요. 걸망짊어지고 산으로 들러 3개월 6개월씩 걸어서 그 스승을 찾아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1시간 지하철 타면 그냥 바닥 도착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부를 안 하겠다 하면 안 되죠. 스님들 옛날에 제가 공부 한참 여기저기 다닐 때 보면 스님들이 3시간 4시간 거리에 계신 스님들이 이 공부가 너무 중요하니까 한 30분이나 1시간 강의 들으려고 서너 시간씩 버스 타고 걷고 지금도 우리 절에 그래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대여섯시간 거리에서 그렇게 간절한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래 이거 알고 싶어서 그런 자세라면 대단한 거죠. 그런 어떤 자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오가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번 공부를 오늘부터 지공화상의 부리송을 한번 해보겠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영상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공화상 오늘의 주인공 이 부리송 14과송을 쓴 지공화상은 우리가 잘 모르는 스님이 일 거예요. 아마 보통은 달마 육조 조주 마조 임재 황벽 이런 분들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지공화상 이야말로 이 지공화상이 중국 남북조시대 남조의 양무제 그때쯤 이거든요. 즉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왔던 그 즈음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미 이런 지공화상 같은 안목을 갖춘 스님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바탕 토대가 있었으니까 이런 토대 속에서 그러니까 꼭 달마가 중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법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지공화상 같은 분이 이런 안목을 갖춘 분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의 역사 불교 역사를 보면 그전에는 불교가 도입돼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경전을 번역하고 번역한 것을 번역하느라고 몇백년이 소요가 됐고요. 번역한 경전을 토대로 교파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초기 단계 자리잡는 단계라 불교가 전래되고 나서 몇백년쯤이 지나면 몇백년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쉽게 말해 안목을 갖춘 도인들이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보여져요. 그 초기의 어떤 스님이 바로 지공화상이에요. 달마 스님이 왔을 때 그때의 인물이라서 우리가 조사선이라고 할 때는 달마 대사의 그 시기부터 시작을 하는 선을 조사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초기 선불교를 조사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초기 선불교가 놀라운 점이 인도는 아트만 브라만교에서 말한 아트만 내 안에 참나라는 고정된 알갱이 같은 실체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걸 깨뜨리면서 등장한 게 불교다 보니까 인도 불교는 어떤 아트만이라든지 참나라든지 뭔가 열애장이라든지 뭔가 실체적인 불성이라든지 본래 면목이라든지 이런 참나 비슷한 뭔가를 내세우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인도에서는 정서상 인도 불교의 정서상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대승 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간 사상 유식 사상에 비해서 열애장 사상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제3의 사상 정도로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 치우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놀라운 방편이 돼요. 즉 높이뛰게 하는 사람이 야 높이 한번 뛰어봐 최대한 높이뛰어봐 그러고 나서 본인이 막 뛰어가다가 허공에서 그냥 이렇게 높이뛰는 거 하고 목표를 하나 딱 정해주고 봉을 하나 딱 해놓고 저길 넘어봐 그렇게 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달려가서 확 더 많이 뛰기 쉽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높이뛰는 게 목표지 그 봉을 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 봉은 그냥 가상의 봉일 뿐이에요. 그 봉은 그냥 넘기 쉬우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 봉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봉을 인도 불교에서는 만들어줄 수가 없었던 분위기였는데 중국 불교에서는 가상의 봉을 하나 불성하는 가상의 봉을 만들어놔서 불성을 먼저 한번 체득해봐. 좀 쉽게 그래서 법화경의 화성의 비유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저 깨달음에 가기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가짜로 화성을 하나 만들어서 힘든 수행자들을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요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중생들이 저 부처자리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애초에 시작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성을 깨달으면 된다. 견성하면 된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방편으로 견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중국 선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인도불교와는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인도불교 초기불교 윗바사나 아함경 니까야라는 초기불교와 선불교는 다른 불교라고 생각해요. 왜? 초기불교는 무화를 주장하는데 초기 선불교는 유화 참나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석가문이 부처님은 무화를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트만이라는 아에 사로잡혀있으니까 그 아 를 깨주기 위해서 무화를 방편으로 쓴거에요. 무화를 딱 붙잡고서는 이게 법이구나 하고 무화에 딱 머물러서 무화를 애지중지하면서 이게 법이야 라고 해서 이걸 지키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무화를 지키고 서가지고는 선불교는 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무화를 지키고 있는거에요. 선불교는 그러면 유화를 참나를 불성을 본래 면목을 지키고 있느냐 선불교 본래 면목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시부도에 열가지 단계 중에 중간에 소가 소를 찾고 소를 키우다가 소가 사라지잖아요.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소가 필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그런데 소라는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놔서 소를 확인하는 건 쉽단 말이죠. 자기가 늘 쓰고 있는 본래 면목 본래 자기 살림살이니까 그래서 이 쉬운 자기를 확인하는 단계를 먼저 하나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유화같은 어떤 있는게 아니에요. 있는게 아니에요. 있다 라고 해도 틀리고 그렇다고 없다라고 해도 틀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도적인 거란 말이에요. 불성이라는게 유모중도에요. 불성은 있냐 있는게 아니다. 없냐 없는것도 아니다. 그러니 불성이 있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선불교는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랑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방편이 다른거에요. 방편이 지금 불교의 역사가 이어오면서 법은 달라질 수 없어요. 법은 달라질 수 없는데 방편은 달라질 수 있죠. 교수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다양한 교수법이 진일보 하는 것처럼 불교도 마찬가지에요. 교수법은 놀랍게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상당히 교수법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때 공부할 때 비해서도 지금 놀랍게 와 지금 느낌에는 그래요. 옛날에 왜 그 큰스님들이 맨날 주장자 때리면서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하셨을까 왜 맨날 중국 고리타분한 중국 스님들의 선문답만 얘기를 하면서 알듯 모를듯 그 얘기만 하고 끝냈을까 물론 그것만 하고 끝냈건 아니에요. 안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안목이 부족하니까 못봤던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 선불교라는 놀라운 교수법이 불교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 불교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느냐 하면 석가문이 부처님의 그 법력 깨달음의 어떤 힘 지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도 불교에서 부처님 당시에 석가문이 부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제자들 출제가 할 것 없이 여러분 아함경 니가의 책 보세요. 석가문이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함경과 니가의 를 보면 스님들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불자들도 똑같이 깨달았어요. 석가문이 부처님이 출가자들에게만 법문하신 게 아니에요. 탁발하고 와서 출가자들에게 법문하고 오후에는 일반 신도님들이 다들 법당에 오셔서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인원수로 따지면 제과자들이 훨씬 더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즉 출가자는 깨달을 수 있는 좀 더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고 제과자는 안 갖춰져 있느냐 그런 게 없었어요. 똑같이 깨달았어요. 조건이라고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안전자가 가장 깨달을 조건은 제일 좋잖아요. 석가문이 부처님 친척이고 석가문이 부처님이 가장 총애하던 사촌동생이고 왕자 출신이라 머리도 똑똑하고 인물도 잘났고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옆에서 들을 수 있었고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불막념지 라고 해서 아주 쉽게 말해 기억력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문을 다 암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교 경전이 아함경 안안전자가 외운 것을 줄줄이 이렇게 경전으로 만든 게 아함경 니까 이거든요. 그렇게 놀라운 일반인들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까지 있었어요. 안안전자는 가장 많이 법문들은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어요. 부처님 열받았을 때까지 그런데 일반 재가자분들이더라도 처음 법당 나와가지고 깨닫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나와서 깨닫기도 하고 1년, 2년 법문됐다 깨닫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 같잖아요. 뜻보기에는 그런데 부처님의 어떤 변제라고 할 수 있겠죠. 변제 변제라는 것은 법문을 할 줄 아는 당편을 쓸 줄 아는 그런 어떤 지혜 대승부교 경전에서도 우리가 육바람이를 닦아야 된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육바람이를 닦으면 되는데 육바람이 결국엔 하나예요. 평등하게 하나를 닦는 건데 육바람이인데 법을 펴는 수행자들 법을 펴려고 하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보살들 보살들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또 다른 능력의 요구가 돼요. 그게 이제 방편이 있어야 되고 원력이 있어야 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내가 먼저 깨닫는 게 아니라 중생을 먼저 깨닫게 하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 또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끌려가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알 수 없는 어떤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이 현실에 대해서도 좀 잘 아는 어떤 현실 변제 지식도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법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법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석가문 부처님은 완벽하게 갖추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연법인 것이 부처님은 왕자 출신이잖아요. 인도에서 그 당시에 부처님같이 온갖 분야에 온갖 분야에 모든 공부를 다 한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온갖 천문학 무슨 어문학 모든 학문을 수학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어떤 지식을 다 소유했던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제가 뛰어났단 말이죠.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법문의 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깨어났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해석하게도 부처님의 그 어떤 변제 내지는 부처님의 그 중생들을 딱 구제하는 그 힘 그거를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은 그거를 다 갖춘 제자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부파불교로 쪼개지면서 부파불교의 논사들은 부처님처럼 교화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종파를 나눠가지고 스님들끼리끼리 부처님 경전을 내가 더 잘 연구했느냐 니네가 더 잘 연구했느냐 니네가 더 정통이냐 우리가 더 정통이냐 이거가지고 폐쇄적으로 중생구제는 안하고 교학을 연구만 했단 말이에요 머리로 그러니까 부파불교를 우리가 그다지 썩 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경전들이 부파불교에서 스님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부처님 뜻과 맞느냐 교리도 어긋나고 부처님이 정신과 완전 어긋나 있지 않느냐 스님들끼리 교학을 교파를 형성해서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교학까지 싸우는 게 그게 무슨 공부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어찌 보면 제과자들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 보면 출가보살이 있고요 보살은 출가보살이 있고 재가보살이 있어요.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출가보살이고 관세용보살 또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출가재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시고 이게 출가재가 누구나 평등하게 보살이 된단 말이죠. 그런 보살들이 대승불교를 만들어 대승불교를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해서 한번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는 부처님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경선을 만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가 인도에서 지공화상을 필두로 달마스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제의에 붙다 라고 할 만한 놀라운 어떤 법을 지니고 어떤 덕화를 지닌 복과 지혜를 함께 구족하신 그리고 이 지공화상 같이 지공화상이 그랬다 그러거든요. 수많은 황제들 남주에 있었던 다양한 임금들 황제들이 지공화상이 당시 계실 때 얼마나 법이 훌륭했을 뿐 아니라 덕화도 뛰어나서 황제들이 자신의 권위를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황제면 가장 높은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벌써 옛날에 돌아가신 옛날에 열반하신 지공화상 그 지공화상에게 내가 법호를 내려준 왕이야 나 이 정도의 왕이야 지공화상도 나에게 법호를 받으셨다니까 그게 황제들이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런 거라고 느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수많은 황제들이 앞다퉈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공화상의 일미열반하신 스님 법호를 자기가 이름을 내려드리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만큼 현실적으로도 감화가 깊으셨고 법으로서도 법의 안목이 투철하셨단 말이죠 여기 계속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안목이 워낙 뛰어나셔요 그런데 이 뛰어나신 안목을 이 당시 황제들이 알아봤다라는 게 놀라워요 좀 충격적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요 500년 이때쯤에는요 인도에서 한 100년 200년 300년 요즘에 불교 경전이 앞다퉈 전래됐다 보니까 전래된 지 1,200년 밖에 안 돼서 초기 중국 불교의 바탕은 뭐였냐면 주로 인기 있었던 게 쉬운 거였어요 쉬운 거 그래서 주로 연불선 같은 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한 3,400년 경 이때쯤 되면 해원의 무슨 무슨 결사죠 백년결사 같은 연불결사 이런 게 엄청 인기였어서 동네방네 곳곳에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앞다퉈서 연불수행하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 신행활동하듯이 연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 또 초기에는 연불수행뿐 아니라 기복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았어요 되게 기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근기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교였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냥 기도하고 스님들이 추건해주고 수행해봐야 그냥 연불하고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이었고 선을 이제 조금 닦는다 내지는 그래도 나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좌선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사람은 좌선한다 이러고 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수준 낮다 하는 사람은 기복적인 그게 불교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런 분위기였어요 불교계 전체가 그런데 이 지공화상은 닮아도 그랬지만 지공화상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거든요 앉아있는다고 붙여야 되느냐 여기 제가 말했듯이 대승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세를 단단히 하고 앉아서 선정에 들면서 경계를 거둬들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관한다 우리가 우리 수행하면 불교는 관법이다 이러잖아요 앉아가지고 좌선에서 관법을 하거나 이 소리에요 좌선을 하거나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은 마치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도를 닦는 것과 같으니 어느 세월의 피안에 도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불교계에서 하던 모든 행태를 과감하게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유의조작의 수행을 통해 깨닫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신 어떤 원조격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육조스님 마조 황벽 뭐 이런 스님들은 아주 그냥 참선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벽돌을 갈고 그런 듯이 그리고 잠자는 임재에게 황벽이 잠자고 있는데 저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앉아서 좌선하는 스님한테는 너는 지금 깨으르게 놀고 먹고 뭐하고 있는 짓이냐 참선하는 스님한테 임재는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쿨쿨 자고 있는데 저렇게 임재는 열심히 정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파격이에요 선은 이렇게 격식을 깨뜨리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이 법문을 들어요 이걸 못 받아들는 사람은 이 법문 못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 당시도 어땠겠어요 아무나 이 법문을 못 들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아요 왜 우리의 머리는 상식이라는 것은 인과 원인을 갈고 닦아서 결과를 얻는다 인과법에만 제한되어 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해야 운동을 잘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잖아요 다 인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과인데 인과가 아니고 인과가 아닌데 또 인과에요 인과에 저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인과라고 하려니 열심히 갈고 닦은 결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본래 깨달아 본래 있는거란 말이에요 본래 있는거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인과가 아니라고 하려니 이렇게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내서 법회도 오고 이래야만 또 어쨌든 그 인연이 시절 인연이 탁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걸 보면 또 인과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인과는 인과가 아니니 이런거에 이렇게 걸려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족에서는 인과 딱 이것만은 아니까 이렇게 비인비과 같은 수행한다고 깨닫는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딱 좋단 말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만 알아왔으니까 실제 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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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깨닫는게 옛날부터 있었죠 독각이라고 해서 지금 서양에서 유명한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주로 독각이에요 처음에 견성 자기 성품을 확인할 때까지는 독각으로 혼자 깨달았는데 그 이후는 혼자 안돼요 이거는 거의 철칙과 비슷해요 그래서 혼자 깨달은 서양의 독각들이 이후 공부 자기 보임을 선호로 경전해서 다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공화상이 딱 등장하면서 불교가 이제 완전히 좀 충격적인 기존의 불교와 이 선불교라는 것이 완전히 나뉘게 된달까 이게 이게 불교 맞아? 이게 도대체 뭐지? 충격적인 불교가 등장을 한거에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들어요 중국에서 선불교가 등장한 것이 종교역사상 종교역사상 석가원희 부처님이 등장했던 사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어찌 보면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번째 사건이었던거에요 왜냐하면 인류역사상 집단적으로 깨어나던 일이 잃어버려진 것이 첫번째가 석가원희 부처님 당시였고 두번째가 이렇게 선혜환금기 때 첫번째는 석가원희 부처님이라는 한명의 놀라운 뛰어난 각자가 만들어낸 일이라면 두번째는 조사들의 시대였던거에요 이렇게 지공화상이라던지 달마라던지 2조 3조 4조 5조 6조 그 이후에 6조의 제자들 그렇게 한 2-300년간 펼쳐졌던 그 조사스님들의 시대 그걸 조사선이라고 부르는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 한분이 사람들을 깨닫게 한게 아니라 다양한 조사스님들이 많은 중생들을 깨닫게 만들었던 시대 그때가 조사선의 시대에요 그리고 이 조사선의 시대가 석가원의 부처님 시대와 똑같이 석가원의 부처님 당시도 제자들이 법문 듣고 그냥 깨달았어요 환경닉가에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법문 끝에 몇 명이 깨달았다 몇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제가자들이 몇백 명이 동시에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선사스님들의 시대가 또 그랬어요 조사스님들의 시대가 법문 듣고 깨어났어요 언하대오라고 불러요 언하변호 말끝에 깨닫는다 법문 듣다 깨닫는다 말마디 끝에 깨닫는다 여기 선사스님들이 깨어났던 깨달았던 인연 기연이라고 불러요 기연 깨달음의 기연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선오록이라든지 다양한 벽암록이라든지 전등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책들 우리가 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사스님들이 깨어난 사연을 딱 적어놓은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이렇게 좌선하다 말고 딱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삶속에서 깨닫지 법문들 딱 깨닫고 스승과 문답하다 깨닫고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아요 생활하다 깨달아요 그 스승은 계속 돈 밝히 하는 거예요 법문을 통해서 그래서 선불교 이 조사스님들의 시대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법문 듣는 거였어요 선빵이 없었어요 선빵은 나중에 후대의 불교로 가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빵에서 좌선하는 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 전공 필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양과목 같은 거였단 말이죠 할람하고 말람 말고 법문 듣는 건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가 됐든 어떤 소임을 가진 스님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딱 조참 만참 법문할 때는 반드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였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선빵에 선사스님들이 계시는 절에는 방장실 방장스님 주지스님이 머물러 있는 곳 방장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짓는 게 뭐였냐면 설법당이었어요 그걸 법당이라고 불러요 법당과 불전은 달랐어요 법당은 설법당을 주로 해서 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설법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아요 지금도 불국사 앞에 대웅전이 있고 뒤에 가면 설법전이 있거든요 거기는 부처님 지금은 모셨나 모르겠는데 부처님을 원래 모시지 않아요 강당이에요 강당 넓은 강당 모든 스님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모여서 법문 들을 수 있는 그걸 법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나중에 불전은 나중에 생겼어요 대웅전 같은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 이런 건 나중에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법이 제일 중요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지를 내보낼 때도 법을 확인한 사람을 내보냈어요 30년 40년 50년 여기서 강사 스님이었다 이래도 안 내보내요 그게 6조 스님이 그랬잖아요 6조 스님 6조 해는 말고 신수 스님은 그 절에 5조 스님이 계신 그 막 천여명 넘게 있는 스님들이 있는 그 절에 넘버 투 강사였단 말이에요 강사 강사 이제 불교대학 학장 같은 거 있죠 쉽게 말해 강사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죠 조실 스님보다 5조 홍인 다음으로 높은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30년 40년 선배였고 나이도 많았고 근데 이제 막 출간 20대 정도밖에 안 된 막 가출간 행자 정식 계율도 안 받은 행자에게 거량을 어쨌든 글을 쓰는 것을 거량한 것을 보고는 행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종정을 맡긴 거예요 추가도 안 한 행자에게 그게 선의 정신이었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선의 한금기 때는 그래서 2절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스님이라도 이 법의 안목이 없으면 스승이 딱 안목을 맞춰봐요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을 무조건 어디절에 절이 생겼다 주지가 비었다 그럼 그 안목 생긴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주지는 뭘 주지라고 했냐면 그 당시는 절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안 모시지 않았냐면 주지가 부처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부처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 주지로 내보냈기 때문에 주지가 있는데 뭐하러 부처님 불상황이 필요하냐 이런 개념였단 말이에요 선불교 초기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죽어도 깨어나도 자기가 아무리 경력이 오래돼도 주지를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선의 파격이에요 격식을 깨뜨리는 나이 많고 적음이 소용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첫발을 내딛은 스님이 이제 지공화상이고요 지공화상이 쓴 오늘 공부한 이 부리송은요 사실은 지공화상이 부리송 십사과송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부리송과 대승찬이라는 여러분 저기 그 다리 아프신게 당연하고요 다리가 안 아프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어릴 때 절에 가면 맨 앞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한 시간만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부러워한 내 생각에 분별심이 있어요 꼿꼿하게 있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그래도 상관없지만 뭐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편안하게 다리를 좀 피셔도 괜찮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향해서만 피지 마라 불교의 문화처럼 되어있는게 부처님을 향해서만 피지 마라는게 중앙원을 향해서만 안피고 약간 옆으로 피시면 되지 않겠나요 싶어요 그래서 다리 아프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다리를 좀 피시기도 하시고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공화상의 대승찬이라는게 우리 선에서 교과서 같은 어떤 3대 선시라고 해서 대승찬 신신명 증도가 이래서 아주 되게 유명한 3가지 선시 그래서 선의 안목을 가장 잘 드러냈다 라고 하는걸 이 3가지를 꼽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대승찬이고 그런데 이제 대승찬보다 덜 알려졌지만 대승찬에 못지않은 이 불의법의 안목을 특히나 이 불의법의 안목을 탁 대놓고 그냥 아주 직절하게 드러낸 곧장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선에 좀 우리가 크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공부가 이 불의수홍 14과정 이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직지라는 우리 한국에서 나온 이 직지 심체요절이라는 직지 심경이라도 부르는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뭐 성경이 서양사를 서양의 역사를 뒤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그 성경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이렇게 인쇄했던 그게 가장 위대한 그 서양의 문화를 뒤바꿔놓은 사건이라고 첫 번째 사건이라고 꼽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 근 100년 가까이 7,80년인가요 훨씬 앞서서 이렇게 인쇄수를 어떤 등장하게 만들었던 그 책이 직지 심체요절이라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놀랍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화재적인 가치로 지금까지는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럽에서 다양한 언론 매체들에서 이 직지의 어떤 가치를 막 선양하는 다큐멘털을 많이 찍고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벌써 최근에 한 두군데 언론사에서 직지 관련된 다큐를 찍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점 이었어서 제가 너무나도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기존에 직지에 관련된 다큐가 많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직지에 문화재적인 가치만 조명하고 있어요 직지가 뭔 내용을 담은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선문답같은 어려운 얘기 막 적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엊그제 같으면 유명한 중앙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PD가 PD분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 우리가 만들 다큐는 직지 다큐는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가 아니다 직지가 왜 이 알맹이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한국에서 나온 이 직지라는 이 선불교의 어떤 책이 사실은 인류의 정신문화를 뒤바꿀 만한 놀라운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인류의 어떤 정신세계를 완전히 선도할 만한 놀라운 인류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것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막 공부를 하면서 했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직지 강의 한번 하면서 인류의 인류정신문화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앞으로는 이것이 인류정신문명의 가장 어떤 말 그대로 교과서처럼 바뀔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인류정신문명의 무슨 교과서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전등록이나 정형록이나 다양한 중국에서 나온 선사생들의 깨달음 기연을 적고 있는 어록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지만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직지만의 놀라운 특징 대부분 선의 오록은 그냥 막 이렇게 모아놨거나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주로 송대 이후에 만들어지잖아요 송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가나선이 나온 이후다 보니까 가나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직진은 뭐냐면 초기 조사선이 있잖아요 활발했던 조사선 가나선이라는 서원불교가 나중에 깨달은 스님들이 다 어느정도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 가나선을 어쩔 수 없이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수행해야 되는 수행법화시켰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방편은 반드시 임시적인 건데 그게 수행법화 되버리면서 본래이 활발했던 선불교가 좋게 말하면 방편으로 구조화된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조금 퇴색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선인데 초기 선불교가 가장 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종들이 주로 보면 조계종이니 육조나 마조나 임재나 임재종이니 이런 말들을 주로 쓰거든요 그게 초기 선사스님들의 그 선을 우리는 표방하는 정단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가나선과 다른 점은 가나선은 혼자서 화두를 들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델동말동 수행 내가 수행해서 혼자 탑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 조사서는 스승의 법문을 듣고 깨어나는 너무 쉽게 깨어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게 가능해 쉽단 말이죠 저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불교를 공부해왔고 충격받았다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 초기 조사선의 시대에 아무 유의조작의 노력 애쓴없이 그냥 막 깨어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은 그것을 그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 전부 다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되고 앉아야 되고 연불해야 되고 독경해야 되고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금기 약한 사람이다 삼선도 앉아가지고 막 5년 10년 막 장잡으로 하고 누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만 상금기 상금기 수행자만 할 수 있는 게 공부다 깨달읍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제과자들은 다 배제예요 우리처럼 수행에 타고난 재능이 없는 사람 오래 앉아서 몇 시간 허리 끊어서 죽을 것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일단 깨달음과는 거리면 일단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글퍼지고 와 나는 재능이 없구나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수행 위주의 공부에서는 그거 제가 절망했었다니까요 한때 이럴리가 없는데 이거는 무의법인데 해서 이 지공하상을 비롯해서 초기 선사 선생님들의 시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다 보니까 전혀 이게 진짜 공부구나 이게 진짜 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뭐랄까 제 공부에 대해서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딱 전환되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딱 찍어서 이게 뭐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아무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오랜 세월 혼자 방황하면서 혼자 여기저기서 찾다가 그러면서 이 선을 만나면서 점점 이렇게 명확해진달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거였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그러면서도 계속 갸웃갸웃한 거예요 설마 설마 이럴 수가 이런 걸 수가 그런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좀 말 그대로 그건 거예요 신성취라고 부르거든요 깨달음은 믿음이 성취된다 옛날에도 제가 정말 이렇구나 이렇구나 있었지만 100% 확보부동한 믿음이랄까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덜했다 내지는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러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 초기 선이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고 그것을 첫 테이프를 끄는 스님이 바로 어찌 보면 지공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직지가 위대한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직지가 위대한 이유는 백운경환 스님이요 한국 불교에서 되게 놀라운 스님이에요 저는 백운경환이라는 스님이 한국 불교에 계시다라는 게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초기 조사선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업을 저희 같은 요즘 사람 요즘 몇몇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약간 비주류인 것처럼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욕도 먹고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고래시대 때도 이랬던 스님이 있었구나 그게 백운경환이었어요 백운스님 어록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백운스님 어록을 보면 이 스님은 법을 깨달은 아주 안목이 투철한 스님이에요 이 깨달음의 안목이 확실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주류가 아니었어요 이 스님은 그 당시 주류 스님들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약간의 이제 완전 주류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이제 주류 근처에 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왕에 찾아가서 임금에게 지금 불교에 너무 유의조작의 수행이 많은데 그것도 영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초기 선불교 이 조사선을 다시 선양해야 된다 이것을 이 스님은 무심선이라고 불렀어요 마음으로 유의조작하는 선이 아니다 본래 마음 없음에 딱 당도하는 이 본래의 본래적인 선 이것을 드러내야만 불교가 진짜 살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깨달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막 건의하면서 이것을 주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후배들 스님들에게 또 도반 스님들에게 초사선을 지금 선양해야만 한국불교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고구정령하게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 사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약간 의도적으로 불교에서 선불교 하면은 우리는 다 보통 임재종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조계종도 어느 절대래감 아직도 임재종 이렇게 임재종 양기파의 후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가나선의 핵심이 임재스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재스님은 아주 훌륭하신 안무를 갖춘 스님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있는 제자 중에 누군가 임재종의 범맥에 있는 선에서 대혜스님이 서장이란 걸 만들면서 가나선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훌륭하기는 하나 이 스님이 의도적으로 이 라인을 다 빼버렸어요 그게 이 스님이 훌륭하지 않아서 뺀 것이 아니라 그 안목은 훌륭하나 의도적으로 이 가나선 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범맥을 싹 빼버렸어요 대혜스님이라든지 원호극근이라든지 임재스님까지도 싹 빼버렸어요 직지라는 책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스님들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 직지는 오로지 조사선을 사냥한다 오로지 초기 선불교 활발했던 그냥 무심선 무심하게 와서 멍청하게 법문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연불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문 듣고 깨닫는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스님이 고류시대 때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이 놀랍게 그지없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이제서야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큐를 찍는 사람들이 이것의 이제는 문화재적 가치가 아니라 깨달음에 이 가치에 주목했다라는 거 놀라운 하나의 힌트인 것 같고 메시지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지금은 명상의 시대잖아요 지금 모름지기 웰빙 명상의 시대잖아요 이게 이제 명상의 시대는 어떤 스님이 그러시대요 명상의 시대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명상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 저 3개월 어디 명상처 갔다 왔어요 6개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세고 셌거든요 계속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이제 명상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3개월 6개월 1년 2년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뭔가 변화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괴로움에 해결됐다거나 내가 공부가 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명상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세요 뭔 얘기가 주로 있느냐 하면 나는 명상을 통해서 어떤 산매를 지금 듣겠다 어떤 체험을 했다 이런 거 산매 증득하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왜 명상을 하면 산매를 증득하게 해줘요 왜 열심히 수행하면 수행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요 인과적으로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산매는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처음에 최고 단계 선정까지 갔다가 그거를 딱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중도의계를 가서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짜 명상은 그렇게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명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명상이 퍼져있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어떤 한계 유의조작이라는 한계 그래서 이걸로 공부 끝낼 수 없다라는 한계 그리고 진이 빠진다는 한계 힘은 들고 막 진이 빠져 죽겠는데 효과는 없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센가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워 그렇지 그런 문제점이 어느정도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도 그 얘기를 하시대요 이제 선불교가 이제 등장할 시대가 됐다 그런데 이 조사선이라는 초기 진짜 선은 세계 무대에 한 번도 대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초기 선불교 지금 처음 알았잖아요 요즘에 거의 처음 알잖아요 우리도 이게 요즘에 주목받기 시작한게 얼마 안됐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다양한 교수님들도 있고 어떤 뭐 다양한 출제과자들 사이에서 이 초기 선불교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막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뭐죠 그 학문 세미나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은 비주류라고 아직은 비주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 명상에 진짜 명상은 이 선에 있다 유의조작하지 않는 명상 이게 진짜 명상이다 그래서 이 아직까지 한 번도 세계 무대에 데뷔하지 않았던 진짜 명상 진짜 선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세계적으로 확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세계 문명을 바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초기 선 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미국의 유럽의 온갖 나라의 이 초기 선불교의 이 활발한 깨달음의 이 초기 선사 스님들의 어록들을 활발하게 전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스님이다 라는 거나 이렇게 뭐 종교라는 색깔 하나도 없이 없이 이것을 선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종교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서 종교 비종굴 떠나서 이 공부가 이제는 상당히 이 세상에 중요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 20년 전만 해도 명상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인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대기업에서 명상 강의 이렇게까지 많이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명상 강의를 제가자들이 하는 명상 강의 이러면 대기업에서 엄청 섭외를 한대요 근데 스님들은 섭외를 안 한대요 왜 스님들이 아무리 더 수준 높은 강의를 해도 그거는 종교야 제낀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더라도 그 명상이 다 여기서 나온거기 때문에 여러분 첫번째부터 보리번뇌불이라고 해서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거에요 첫번째 타이틀 제목 자체가 보리 깨달음과 번뇌는 번뇌망상이잖아요 번뇌망상 번뇌망상과 보리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하는 소리에요 첫번째 개송이 중생 불해수도 변욕 단재 번뇌라고 해서 중생은 도를 닦을 줄 모른다 이걸 첫번째 문장으로 딱 뽑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딱 맞물려서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딱 맞물려요 이 말이 그 당시 불교계에 전부 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기복하고 이런 사람들만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다 그걸 수행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첫마디 중생들은 도를 닦을 줄 몰라 그거 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그 도 진짜 도 아니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는 그렇게 닦는 게 아니다 열심히 갈고 닦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한 얘기를 첫마디에 딱 충격요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닦는 거 아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왜 평생을 30년 50년을 열심히 갈고 닦고 닦고 온 사람들에게는 수행하면서 갈고 닦고 온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고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욕을 먹어도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파사 사탠 걸 깨뜨리지 않으면 현정이 바른 걸 드러낼 수가 없는데요 사탠 걸 깨뜨리지 않으면 자기 분별망을 깨지 않으면 자기 공부가 지금까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깨뜨리지 않으면 바른 걸 드러날 수가 없어요 바른 것이 그래서 이 불이송을 보면 계속해서 깨뜨려주고 있어요 분별을 깨뜨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깨뜨려주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왕창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쥐고 살거든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쥐고 살고 이게 불교화라는 생각을 쥐고 살고 자기 사상 철학을 쥐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더 훌륭한 사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들 실패할 거예요 저는 더 훌륭한 사상으로 여러분의 사상을 바꿔드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갈 마음만 있지 다 깨뜨릴 깨뜨릴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깨지기 위해서 와야 돼요 법문들을 올 때는 내가 더 견고한 더 좋은 좀 안 좋은 교리는 버리고 더 좋은 교리를 쥐여야지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요 조수님 좀 색다른 얘기하네 혹은 조수님 여기 들어보니까 저게 맞는 말 같은데 저게 좀 예를 들어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저게 맞는 것 같네 나도 저걸 지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공부를 분별해가지고 아 저 말은 맞는 것 같아 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오시려면 유튜브로 듣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셔도 되죠 유튜브로 듣고 있는 동안은 내가 누가 스승인지 모르잖아 워낙 많으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따져봐서 이게 훌륭한 거 아닌가 따져봐서 어느 거 들을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분별해서 내가 어떤 분을 스승으로 삼아 공부를 할까 이렇게 마음은 먹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안과하는 마음으로 한 3개월 6개월 딱 공부하겠다 하고 오셨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제 시간 낭비에요 시간 낭비 겉으로는 뭐 그럴 필요 없지만 내가 속으로 내 마음에서는 내가 따지고 분별해서 저 사람 설법 잘하나 저 사람 말 잘하나 저 사람 수준이 됐나 안됐나 뭐 판단하고 평가하고 좋은 게 있으면 내가 하나 뺏어가야지 내가 하나 쥐어야지 이런 십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공부의 도움이 그닥 안된다 그러니까 딱 왔다면 그냥 나를 놔버려야 돼요 나를 확 놔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오고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내 뜻과가 달라도 나는 모르고 저 사람은 알겠지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아직 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내 분별이 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저게 소화가 안되는 거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는 틀렸고 일단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이게 훅 소화가 되기가 쉬워지지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맞냐 틀리나 머리로 계속 분별하고 아니 머리로 정리하고 정리 안되는 게 있잖아요 이해 안되는 게 있을 때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 안되는 거 있을 때는 턱 이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리 굴려가지고 양자물리학에서 막 빌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하라 하던데 그렇게 해서 딱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거를 아는 거니까 대충 들어요 아는 건 원래 우리가 관심이 없거든요 몰라야 뭐지 하고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이 공부는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첫 번째부터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수행하고 좌선하고 온갖 수행법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건 돌을 닦을 줄 모르는 일이다 그건 중생이에요 중생은 돌을 닦을 줄 모른다 중생들이 그렇게 유의조작해서 했던 그거에 불과하다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돌을 닦을 줄 모르니까 중생들은 뭘 하느냐 곧장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만 한다 지금 명상단체 가면 또는 다양한 수행한다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분별심이 문제구나 본문 들어보면 딱 결론 나오잖아요 아 분별심이 문제구나 그럼 답이 딱 나오잖아요 결론을 내버려요 아 분별심 문제니까 분별심 없애면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생각 일어나면 생각 일어나면 다 분별심이잖아요 생각 일어나면 생각을 없애버려 생각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관찰해서 없애고 생각 일어나면 연부를 해서 없애고 생각 일어나면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래서 제가 한 30분 좌선을 하고 났더니 더 화가 나던데요 왜요? 30분은 앉아있었는데 내가 한 2, 3분은 집중하다가 한 27분은 자꾸 분별심만 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분별을 못 보다가 온통 분별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본 게 공구인데 즉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번뇌망상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수행 잘하는 사람 없애버리는데 성공 못하는 사람은 수행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골 질문이 뭐냐 하면 스님 분별 망상을 없애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죠 사람이? 그럼 살 수가 없는데요? 모든 게 다 분별 망상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단골로 하는 답변이 뭐냐 하면 맨날 그 질문이니까 전부다 단골로 하는 답변이 뭐냐면 하되 함의 없이 하라는 거지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함의 없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번뇌 분별심 이걸 여기서 번뇌망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번뇌망상 분별심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번뇌를 없애야 되는 거면 부처님은 번뇌를 완벽하게 없앤 분이겠죠? 큰 스님들은 그러면 부처님은 분별을 못하는 분인가요?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분별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비교 분별 큰지 작은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안한 존재인지 가섭 존재인지 그것도 모르냔 말이에요 생김새를 보고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내가 절에서 탁바라로 나갔으면 다시 절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분별이 완전히 없으면 내가 절로 가는 길도 모를게요 집에 갈 때 몇 번 버스 타고 와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죠 갓난 얘기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확인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하는 분들이 확인하고 나서 한 3년 5년 지났다 이런 분들도 단골로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때는 확인한 게 확실한 것 같고 분명히 내가 마음도 가벼워졌고 현실도 많이 바뀌고 안목도 좀 달라지고 선호로 같은 걸 봐도 정말 소화가 되고 많이 좀 쉬워지긴 했는데 뭔가 찜찜한 게 자꾸 남아있습니다 뭐냐 이쪽으로는 내가 진짜 깨달았으면 분별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분별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현실에서 남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면 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시비를 걸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친 게 아닌가 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할 일이 있을 때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걸 문제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걸 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기가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칼을 두고 죽이려고 쫓아오면 아니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겠다고 쫓아오면 분별하지 않아서 죽으나 사나 둘이 아니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잡아먹으십시오 하고 잡아먹히는 것 깨지 않는 게 둘이 아니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칼을 누르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냅다 잘 도망가는 게 부처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팍 찔리는데도 나는 안 아파요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게 부처가 있냐는 말이에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화를 버럭내고 막 하면 대응해야죠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뭐 잘못 누가 막 잘못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하면 가서 막아줘야죠 싸운 일이 있더라도 인연 따라 부처가 바보 되려고 부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분별을 끈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의 뿌리가 공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별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별이 공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분별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분별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 바다 위에 파도 같다는 사실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심각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분별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분별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아요 부자 돼야지 가난보다 난 부자 돼야지 하고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부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심각성이 없어요 거기에 부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거 인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인연 따라 가는 건데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삶이라는 이 연기법 법 전체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마음 내는 거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부자 되겠다고 마음 내고 그게 전부다 그리고 마음 냈으니까 현실을 열심히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되고 안 되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심각함이 없어져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생들은 번뇌에 휘둘려가지고 돈 벌여야 돼에 집착해서 돈 못 벌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고 돈 벌면 행복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벌겠다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벌려도 좋고 안 벌려도 좋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버려야 되는 집착이 있는 사람은 삿된 생각을 해가면서까지도 돈을 벌어야 되는 때가 허망한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착이 없는 사람은 과도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전체를 보니까 과도하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안목이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인지협착이라고 해서 집착할 때 인지가 이렇게 작아져요 제가 이 비유가 좋아서 이 비유를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식으로 옆에 대박 났다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요거 투자하면 지금 상황 봤을 땐 100% 몇 배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인지협착이 되어가지고 요거 지금 사면 무조건 떠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막 이렇게 무슨 제2,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막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로 몇 배 뛸 거니까 그거는 지금 요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욕심에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시야가 좁아져요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삿댓일을 합니다 진급 달려있는 사람이 내 경쟁자를 막 뒤에 가서 욕하거나 막 이런 식의 안 좋은 일을 해가면서까지도 왜 욕심이 과해지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성이 사라지면 그러더라도 여전히 돈도 벌고 진급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자식 뒷바라지에서 좋은 대학도 보내야 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할 거 다 하는데 과도하게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애가 공부를 쫙아가지고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크면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지금 마음이 행복하게 크는 게 공부 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아요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저절로 전체를 보는 시야가 안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리수를 안 둔단 말이에요 인생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완된 사람만이 가능해요 집착이 없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되 함의 없이 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분별하되 분별에 걸리지 않는 사람 분별하되 분별에 심각함이 없는 사람 취사간택을 하는데 취하는 거에도 버리는 거에도 과도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떨까요? 이렇게 번뇌 망상을 반드시 끊없어야 돼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 번뇌는 끊없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 그리고 좋은 건 어때요? 반대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는 반드시 가져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나쁜 거 좋은 걸 둘로 나눠가지고 번뇌는 끊없어야 되고 좋은 거는 더 많이 가져야 돼 심각하게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심각하게 노력해야 되고 나쁜 거는 버리기 위해서 심각하게 노력해야 되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고 할 일이 많고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번뇌를 끊어세려는 취사간택 버리려는 집착도 없고 취하려는 집착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이 통으로 자기지 이 몸이 자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법계 법신부처님이 진짜 나의 참부처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참부처를 법신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법신불은 뭐가 법신불이에요? 도둑만물만상 내 삶 눈앞 전체가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우주 전체가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신불이 부처로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매 순간 현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처로서 100% 완전하게 드러나는 이 법신불처님의 삶을 생각 하나가 자기 분별심 하나가 번뇌망상 하나가 분별심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야돼 나는 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이뻐야돼 저 사람보다 내 자식이 더 좋은데 가야돼 뭔가 비교 분별을 하고 그 분별한 생각을 집착한단 말이에요 심각해하고 그 생각을 옳은 것처럼 굳게 믿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심각해져요 인생에서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분별망상 취사 간택심이라는 이 분별망상 여기에 이제 노예처럼 살아가요 평생 좋은 거 취하기 위해서 살고 평생 싫은 거 내 인생에서 없애기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좋은 거 더 많이 가지려고 싫은 거 없애려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잠시도 쉴 수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걸 다 없앨 수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 자기 스스로 본래가 스스로 수용할 줄 아는 신이란 말이에요 본래가 수용되고 있구나 삶의 진실이 100% 이렇게 현현되고 있구나 원망 부족하게 수용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문득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취할 것도 없고 과도하게 버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되 함의 없이 한단 말이에요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세간을 무시하지도 않으니까 함의 없이 한단 말이에요 하되 함의 없이 한다라는 것은 현실세계 사법계와 이상세계 2법계 진리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아울로 살아가는 균형 갖춘 중도적인 공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중도를 실천하는 공부인이 되는 것은 현실에서 너무 쉬워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면 되니까 취사간택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니까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여러분 두타 행을 해가지고 억지로 돈 다 버리고 무소유하고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벌교가 아니에요 너무 하는 거에 집착해 있으니까 집착에 집착해 있는 사람에게 방편으로 쓴 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액티브하게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누가 제가 젊은 친구들 장병들하고 버페를 오래 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스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꿈과 희망을 줘야지 젊은 사람들한테 다 무소유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라니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집착 없이 열정적으로 무엇이든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나 진짜 멋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 절대 안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거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멋있고 힘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돼도 좋고 안돼도 좋아 그러나 난 이걸 지금 하고 싶으니까 최선을 다해 그런 사람 진짜 멋있지 않느냐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멋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시험 망쳤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늘 그냥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밟고 시험 이미 끝났는데 어쩌라고 다음 시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집착이 없고 과도하게 스트레스 안받고 항상 밝은 이런 친구들은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과도하게 집착을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지혜롭더라고요 그 아이를 과도하게 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유유상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이 저절로 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도 남편도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 중도를 실천하는 공부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직지 범인을 듣고는 도대체 저 얘기가 뭔 얘기지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서 나도 한번 이 자리에 확인하고 싶다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나눠보자면 그렇게 한번 자기를 확인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 가지는 공부고 거기에 딱 버티는 공부고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출세간의 공부이고 현실에서는 현실을 내가 현실에서 생활 속에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현실 속에서 이게 효과가 있어야지 마음 공부잖아요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게 마음 공부가 있어요 절에 가서만 내가 좋은데 집에 오면 맨날 똑같았다면 그게 뭔 힘이 없잖아요 그 공부는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까요 현실에서는 삶을 취사간택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 취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버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온전히 허용하는 거 삶을 온전히 허용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 없이 지금 벌어진 이대로를 온전히 허용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하되 함의 없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거 못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은 모든 괴로움은 자기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 집착 버리고 싶은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그 집착 탐신만 딱 내려놓을 수 있으면 탐신제 삼독이 뭘로 끝나버려요 그런다고 현실을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을 온전히 허용한 사람이 삶을 더 박진감 넘치게 살아요 더 적극적으로 삶에 개입해요 더 변화 발전이 커요 더 열정적으로 움직여요 더 열정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아이디어도 더 번뜩이게 되고 삶을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가벼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밤에 와서 집에 와서 녹초가 되지 않아요 훨씬 생각으로 반드시 이거 돼야 되는데 하는 분별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이 돌아가니까 정신적인 시달림이 너무 커요 근데 툭 내려놓고 사는 사람은 간 애기들 애기들 하루 종일 논다고 해서 밤에 와서 와 오늘 많이 놀아가지마 힘들어 죽겠네 이럽니까 오전에 신나게 놀고 나서 죽도록 놀아요 오후에 더 재밌는 데 갈 거니까니 오전에 좀만 놀아 그렇게 안 해요 그러고 그냥 언제 저래 놀았나 싶을 정도로 잘 때는 시체가 돼서 자버려요 확 쉬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깨워버리면 또 신나게 죽도록 100% 놀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그냥 100% 자버려요 내가 내일 더 재밌는 거 놀 거니까 오늘 내가 조금 반만 놀게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수한 열정이 피어난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은 취사관택하지 않고 온전히 삶을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관상에서는 세관상에서는 이러한 당편으로 어떤 삶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내맡기고 나의 법신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내맡기고 삶을 그냥 온전히 사는 거예요 나답게 나답게 자기답게 남들 기웃거리지 않고 힘을 빼니까 저절로 자기다워져요 남들처럼 하려고 하면 내가 좀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답게 살려고 하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언제나 자기다우니까 요즘은 그런 자기다움이 각광받는 시대예요 그건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진정한 자기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금의 나 오케이 괜찮아요 지금의 나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과거 좀 부족했어도 괜찮았습니다 제 과거 초중학교 때 고등학교 생각하면 되게 부끄럽던 것도 많고 한때는 공부도 못했을 때도 있었고 한때는 오줌 싸길 때도 있었고 한때는 똥똥해가지고 살이 두룩두룩 쪘을 때도 있었어요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백일대 사진을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보여줬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아니에요 완전 돼지인데 어느 날 이게 저라는 거예요 그때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돼지였구나 그래서 그 어떤 과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지금뿐이에요 그 과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용서해줘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하려는 마음만 없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부처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부처로 완전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누가 멋있는 인생 없습니다 그럴싸한 인생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기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부처를 살려내야 돼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걸 통해 자기 부처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따간 우리가 지공화상의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발 성큼 우리가 공부에 다가설 수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 다리를 항상 앞으로 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